한국기업 간부 김기태 씨가 오늘 오전 6시, 자택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짐승의 발자국을 국과수에 검증을 의뢰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살해당한 제국기업 김태룡 씨, 국회의원 박지철 씨와 오늘 오전 살해당한 한국기업 김기태 씨로 이어지는 연이용 고위관계층 살해 사건에 대하여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도대체 수사합니다. 한국기업 김기태 씨로 이어집니다. 신경쓰기 신경쓰기 너로 하자 너로 하자 너로 하자 너로 하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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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